책 읽는 도시 양주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4가지 도서를 소개합니다. 양주시는 책 읽는 문화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성인 도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청소년 도서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아동 도서, 담을 넘은 아이와 슈퍼토끼까지 총 4권의 책이 선정됐습니다. 우종영 작가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는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와 숲에서 배운 47가지의 인생 수업을 이야기하는데요. 황영미 작가의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김정민 작가의 담을 넘은 아이는 조선시대의 신분과 성별 등 차별이라는 담합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려냈는데요. 유설화 작가의 슈퍼토끼는 토끼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재미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우종영 작가님의 책을 비롯한 대상별 4권의 책이 올해 양주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양주 올해의 책 함께 읽기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 모두 가족들과 함께 책으로 힐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선정된 올해의 도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독서 생활을 누리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